부산 원도심 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투입될 해상택시에 친환경 자율 운항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부산시는 17일 해상택시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무인 해상택시에 도입되는 자율 운항 시스템에는 차량 내비게이션처럼 해상택시의 최적 경로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장애물을 자동으로 피하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해상택시에 자율 운항 기술을 적용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부산시는 이 기술을 통해 해상택시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